베리의 헬로토이! 부활의 불꽃! 어? 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메카드볼 12화 리뷰! 메카드볼이 이만해졌어요! 베리 주먹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키라연도 저걸 똑같이 갖고 있잖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베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짱짱! 이겼다! 이 녀석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아! 여기다! 드라코스! 상심하지 말라고! 잘했어, 바이툴프! 제법인데? 확실히 스타토의 힘이 강하긴 하구나 내가 쉽게 당할 거라고 생각했냐? 어? 무슨 캐논을 저렇게 많이 쏘는 거야? 쉴 새 없이 쏘는 트윈 캐논 때문에 도망밖에 가지 못하는 바이툴프! 아, 누구니? 아, 누구니? 누가 남의 숲에 와서 시끄럽게 구는 거니? 어머! 너 바이툴프 아니니? 피하라고? 뭘 피하라는 거니? 숲속에 잘 있다가 이렇게 봉변당하는 메카니몰은 누구? 불날개다, 불날개! 감히 날 친 거니? 불꽃 돌풍! 불나방 메카니몰 파이모스야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공격한다고 들었어 파이모스, 이겨라! 으악! 안 돼! 너, 여의주가 깨졌어! 그럼, 메카드볼이 아니란 거네? 아, 맥풀려 저 가짜 때문에 에너지만 쓰고! 가자, 트라코스! 괜히 헛쓰고만 했어 이제 슬슬 몸이 풀리려고 했는데 아쉽군! 파이모스! 화가 많이 났구나! 와, 뭐? 이제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아이, 참! 옛말에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더니 알았어!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니? 부서진 걸 어떻게 되돌려! 이 녀석이 어디서 의심질이니? 비켜봐! 부활의 불꽃! 부활의 불꽃! 부활의 불꽃? 조각상을 살리는 건지 태우는 건지... 하하... 어? 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건 파이모스가 죽기 직전에 새로 부활하는 방법이라고 들었어 어? 아마도 같은 방법으로 조각상을 살리려는 것 같아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어때? 이 정도면 만족하니? 우와! 진짜 다시 부활했네? 근데 좀 어딘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조각상은 원래 이런 모습인데 쟤는 누워있잖아! 아! 부활의 불꽃을 오랜만에 썼더니 다시 간다! 부활의 불꽃! 에? 아나콘다! 부활의 불꽃! 됐다! 완벽해! 오랜만에 불꽃을 썼더니 입천장 다 되었네! 고마워, 파이모스! 덕분에 살았어! 아깐 화내서 미안해! 예바, 예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니? 참나! 하긴, 힘은 들었지만 간만에 불도 쏘고 기분은 좋다! 메카드 볼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 꼬마에게 이상한 미니 까츠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이트 울프가 나왔는데 이전과는 달리 엄청 빨라졌습니다! 힘도 세지고요! 스타터... 설마... 지난번 바다에서 놓친 메카드 볼이... 키라얀... 어... 그랜드 볼은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냐? 죄송합니다... 지구의 세터들이 끈질기게 처항해서... 흠...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메카니머를 보내주겠다... 블랙코마와 새로 함께하게 될 메카니멀은 누구? 왈라... 키라얀님... 오랜만입니다... 소개할게요... 여긴 아버지의 메카니멀... 왈라... 왈라... 부탁이 있는데...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의 부탁이라고 거절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지요... 이 왈라라는 메카니멀... 영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아...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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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라다! 세라! 으흠... 친구들이랑 만두 먹으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됐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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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흠... 네? 세라가 방금 만두를 먹고 갔다구요? 으흠... 운동했더니 배가 고프다고... 집에서 운동하면 우리가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밖에서 운동한다더라... 해가 참... 보면 볼수록 괜찮아...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말은 차갑게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세라... 흠흠... 아... 좋다... 집에 돌아온 느낌이야... 세라야! 저쪽에서 볼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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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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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 이상한 구슬이 있는데요... 오늘 잡은 문어가 갖고 있었는데... 진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문어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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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슬을 돌려주시면... 살해를 하겠습니다... 으흠... 으흠... 사례한다면서... 크리처를 데려온거야... 협박이 아닐까... 저쪽은 괴물 로봇이잖아... 바로... 두 분의 목숨값으로요... 으흠... 으흠... 알았어요... 들을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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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왈라... 스타터를 찾아줘서... 별 말씀을요... 호호호호호호... 오우... 세라... 너한테 보여줄게 있다... 흠... 이럴 수가... 스타터가 더 있었잖아... 흠... 그럼... 그것도 뺏어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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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사이클론! 에버! 전공의 원리! 메카님을 싸우는 소리가 도시까지? 영웅아! 출동! 어... 또 괴물 로봇이 나타났나 봐... 어... 아까 세라가... 저쪽으로 갔는데... 영웅아! 어디가! 베리의 메카드볼 사전! 파이모스! 나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 불나방! 파이모스거든! 불나방 메카니멀 파이모스!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공격하는 불나방 같은 성격의 메카니멀로 솔직하고 감정표현도 거침이 없으나 우애로 마음이 약하고 정도 많다! 대표 기술은 부활의 불꽃! 입에서 불을 뿜고 그 속으로 뛰어들면 자신 뿐만 아니라 물건도 살려낼 수 있다! 또 날개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불꽃 돌풍! 날개를 펄럭이며 강력한 먼지를 뿜어내는 모스 더스트! 또 있다! 세라와 키라이언의 치열한 배틀! 그런데 이상한 힘이 세라를 방해하네? 감히 세라를 다치게 하다니? 어? 깨진 조각상 안의 메카니멀이? 엄마와 함께 싸운 캐논 파이톤이라고? 좋아 캐논 파이톤! 세라를 도와줘! 엄마의 비밀도 찾으면서 함께 싸우자! 메카드볼 13화! 엄마의 비밀과 캐논 파이톤!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